안녕하세요 콜라병입니다 와 진짜 요새는 날씨가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고 참 이상하긴 한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 있었는데 이때 눈 온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찍어도 오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벌써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진짜 아쉽더라고요 어릴 때는 추워가지고 겨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겨울 되면 뭔가 시원해서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겨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조금 조금씩 계속 변화한 거 같긴 해요 전에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에이 뭐야 이깟 돌멩이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역시 나는 되는 일이 없나봐 이 돌멩이 때문에도 넘어지네 하고 그 돌멩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데 초점을 두고 계속 거기에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정작 나한테 중요한 일이거나 긍정적인 데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그 안 좋은 데 계속 생각하면 사람이 되게 지치거든요 힘들고 무기력이 지고 저는 거기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면 그냥 포트폴리오 만든다 생각하고 일을 하거나 내가 현재 가장 불안하게 생각한 게 뭔가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실행을 한다던가 그것도 힘들다 하면 드라마나 뭐 애니를 본다던가 아 그것도 너무 힘들다 하면 그냥 약간 며칠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울해라 저는 설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감기가 들어가지고 더 사람이 좀 다운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역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이사 온 다음에는 거의 대화라는 게 거의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냥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것저것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요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집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는데 뭔가 물줄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맨날 머리 감으면 항상 거품이 남아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수도 사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호수도 또 불량이 걸려가지고 삐죽삐죽삐죽삐죽 물줄기가 다 새더라고요 몇 번은 부품을 사다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샤워기 고치는데 그 몇 주는 정말 뭔가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 막상 샤워기가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있으니까 단번에 환경을 고치기는 어렵겠죠 근데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변하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샤워기 호수 고치면서 들었네요 새해 인사가 좀 늦긴 했는데요 올해는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